안녕하세요 마리아주입니다. 2000년 초에 전국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던 패밀리 레스토랑 기억하시죠? 제 또래 분들은 생일이나 데이트, 특별한 날에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서 푸짐한 샐러드와 스테이크, 파스타를 먹으며 분위기도 즐기며 식사했던 추억이 있을텐데요.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프렌치, 이탈리안, 다양한 스타일의 레스토랑이 많이 생겨나면서 아웃백, 베니건스, 빅스 등 패밀리 레스토랑이 많이 없어졌어요. 사실 저도 작년에 어릴 때 추억이 생각나서 친구들과 일부러 패밀리 레스토랑을 찾아갔던 적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20년이 지난 제 입맛에는 추억은 추억일 뿐, 훌륭한 음식이라는 단어에는 좀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소개할 레스토랑은 롯데호텔의 캐주얼급 브랜드인 L7호텔이에요. 신라호텔의 부티크호텔인 신라스테이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롯데호텔 L7은 합리적인 가격과 서비스를 지향하는 대중친화적인 호텔이라고 볼 수 있어요. L7에서 운영하신다는 플로팅은 예전 빅스 같은 운영 방식으로 스테이크를 주문하면 세미부페까지 즐길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와봤는데요. 호텔 부티의 가격이 점심 2만 8천원, 저녁 3만 천원으로 소공동 롯데호텔과 비교해서는 점심 9만 8천원, 저녁 11만 8천원에 3분의 1도 안되는 가격으로 세미부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마리아트입니다. 오늘은 여기 롯데에서 운영하고 계시다는 L7이라는 호텔에 있는 세미부페를 왔는데요. 일단 식사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스테이크 나오기 전에 뷔페 먹는 재미가 쏠쏠하죠? 예전 빅스에서 스테이크를 주문하고 파스타나 요리를 실컷 먹었던 추억이 생각나네요. 저는 해산물 킬러라 두 번 가져와서 먹었네요. 연어도 있고 해산물 샐러드, 다양한 에피타이저부터 고기류, 파스타류, 피자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다음번에는 파스타와 고기류도 가져와 봤는데요. 헐, 고급 재료들이 보이네요. 가운데 보이는 게 달팽이 요리예요. 옆에 생선 요리도 있고 빠에야부터 다양한 나라의 요리들도 있더라고요. 이 돼지 바베큐는 꼭 드셔보세요. 뷔페를 먹는 동안 이제 스테이크가 준비됐어요. 제가 주문한 안심 스테이크고요. 전복은 따로 추가한 거예요. 식기나 플레이팅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나오네요. 이거는 일행이 주문한 등심 스테이크. 등심 스테이크 굽기가 너무 좋네요. 예전 패밀레스토랑에서는 약간 투박한 느낌의 스테이크라면 L7 플로팅은 좀 더 고급스러운 요리인 것 같아요. 마지막 양갈비 스테이크예요. 양갈비는 민트 소스와 함께하면 좋죠. 양갈비 자체도 잡내 없이 고기가 좋네요. 앞에 먹었던 안심, 등심, 양갈비가 고기 자체가 굉장히 좋네요. 굽기도 굉장히 좋았고요. 와인도 합리적인 가격대로 프로모션도 하고 있어서 친구들과 분위기 내며 와인 한잔하기 좋았던 것 같아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주류 반입이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삼성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직장인 분들이나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와인 무제한 프로모션, 생믹주 무제한 프로모션 등 주류 행사에 좀 더 집중하면 좋은 반응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문한 롯데 엘세븐 호텔 플로팅은 예전에 빅스에서 먹었던 느낌의 패밀리 레스토랑이 떠올랐는데요.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맛있는 음식? 그것도 이렇게 분위기 좋은 호텔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으니 예전 패밀리 레스토랑의 20년 후 버전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티몬에서 구입시 10% 추가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롯데호텔의 부티크 호텔인 엘세븐이라는 곳에 와서 식사했는데요. 일단 가성비가 좋네요. 맛있게 잘 먹었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마리아즈의 맛있는 비담에서 만나요. 빠이